오늘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가족을 잃었고 혹은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병원에서 중환자로 치료받고 오늘이 오늘 밤에까지 살지 내일 살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노려지 미주총신대학 및 선교대학원에서 이렇게 산명이 어려운 이름때 졸업식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여 큰 축복으로 승화합니다. 오늘 사배하신 우리 박사님이 읽어드린 내용을 다 설교할 수는 없고 특별히 오늘은 내 생리에 가장 짧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예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습니다. 오르드사람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석사고 또 박사입니다. 나는 돈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가 물질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소유하는 것이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한국교회 보면 나라를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창립될 때부터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조국이 위태해 위태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사나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크고 적은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야후보색은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암으로 보험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술별도 각오하고 고난과 고통과 비방과 멸세를 당하면서도 보험의 빛이 가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피눈물을 나면서 오늘날까지 보험이 증거된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죄인, 죄수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아무 쓴 거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개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보험을 안고 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인간이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모든 의명을 덮어쓰고 반대로 희생하시며 죽어주시면서 그 죽음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엘리엘리야마사바타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않을까 예수님이 생각하던 자기가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저지받은 인간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없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뭐임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성직자들에 가져야 할 심성이요 믿음이요 생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스컬에서도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들리지만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 3장의 내용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누가 우정성되고 좌정성될까 자리에 연연하고 시기하고 조만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4대행전 1장의 예수님의 분부대로 모여서 함께 10일 동안에 기도하므로 2장의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3장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죄인들 그 죄인들 자리나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감정으로 인간이 일생으로 살았던 그들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성전 미문에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당가에 들려서 다른 길거리보다는 성전 미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그래도 불쌍히 얘기고 돈 1전 2전 10전이라도 던져줄 것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당가를 그 앉은 벽이를 날대보다는 벽이를 싣고 거기까지 와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그곳에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가능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과 긍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맡고 다른 곳에 안가고 와셨다 신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이 많은 제자와 나이 가장 어린 제자가 같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식 하시는 분들과 또 가족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교수님들 저를 위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갖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 시간을 갖자 기도 시간을 갖자 그냥 말만 아니고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냥 조회가서 기도하는데 집에서도 기도하긴 하죠 그러면서 일정한 하나님 앞에 바치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천하는 사람이 부족해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성전에도 기도하여 가나 코로나 19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친녀도 못하게 하고 제 이 세상에 출생 이후에 그런 일은 처음입니다 80평생 5살때부터 예수 믿고 남녀 지금까지 그건 처음이에요 이거 왜 이러냐 중국이 뭐 우한 폐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이 이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건너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는데 메나단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메나단의 빌딩이 70%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통통 비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수 백대 수억대의 부자들이 지금 다 백지가 되죠 그걸 뭘 말할까요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박사고 석사고 목사고 창녀고 도둑놈이고 강도고 이 모든 시련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국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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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교회가 도리어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전화하면서 8개월 가까이 방황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경상도 말로 코띠이도 안 보인 목사도 많고 코띠이도 안 보인 장로가 많아 하나 혹시나 나갔다가 교인들 떨어질까봐 교인들도 데리고 오고 나오지 않고 자신도 안 나오고 나올 땐 나올 땐 얻으면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들이 그동안에 무슨 무슨 교회로 말하면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열 교회로는 북한의 평양에 김정은에게 돈 갖다 주고 김정은에게 돈 갖다 주고 벨벳의 짓을 다하면서도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행동화된 믿음의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는다 그 말이요 부르짖지 않는다 그 말이요 참으로 왔다 가면 하나님 이것이 그래서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번영하고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교회가 비어져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자녀도 놓기 싫어해 왜? 돈 든다고 아이 하나에 대학까지 시키려면 30만불 내지 40만불 드는데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돈 때문에 아이도 적게나 또 40대와 50대 우리 아들도 지금 38인데 35 다 되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면 부담된다 이거에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드실까 내가 그런 말을 다 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할 수 있고 내 자녀가 못한 것을 그 다음에 손자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삭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국의 나라를 변화시켜 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읽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너무 인간이 계산 쪽으로 살면 안 돼요 내 계산을 하나님이 계산으로 바꾸어야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은 동정 던져 주거나 안 던져 주거나 성전 인문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몰아갔습니다 첫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두 분째로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했다 다시 말해 나이만이 많은 제자와 가장 어린 제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 단일 목사나 교육 목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나 한 마음이 돼야 됐다 그 말이요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피 땀 피 땀 흘리며 헌신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에요 아멘 그게 교회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기도하러 들어갔죠 두 번째는 서로 합심했다는 것입니다 합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손을 벌리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안진병에게 내게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로니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낯선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끌어올리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자녀만 성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아니 나타납니까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대로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어 하나님이 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을 거니마 내게 있는 것으로 어느게 주느니 곧 낯선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할렐루야 오늘 졸업하는 세 분을 위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교수님들 물론이 은이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내게 세상사람이 줘가는 돈은 없을지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재산이 없을지라도 자녀가 없을지라도 나설의 예수 가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비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임은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돈 명예 학벌 그리고 아들 딸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저를 제가 이 설교를 뉴욕 빌리포 교회에 34년 전에 34년 전에 34년 32년 전에 32년 전에 에 에 제가 청경 받아서 설교할 때 이 설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또 대전에 지금은 그 대전 세종시티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지은 그 교회 내 전임자가 전남 앞에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회를 한 3년 하려다가 그 교회를 금산에 가지고 미군부대에 가지고 나무 자르고 난 후에 껍데기 그거 갖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지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적거나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철학기도 하고 마늘 검색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애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철학기도 하고 기도만 하고 눈물로 말할 기도만 하고 그러는 거야 교회는 한 10명 15명 이렇게 보이지 그럽니다 사모님이 25살 먹었는데 첫 애기를 낳았는데 첫 애기를 놓고 방구들에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떼어도 연기만 나고 방이 차와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고마 아이하고 엄마가 15일 만에 죽었습니다 왜 너무 참방에서 지내니까 하회를 하면서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래서 그 최 전사님이 그 최 전사님이 거기서 못 있고 다른 데로 이동돼서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누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갔습니다 제가 군대 마치고 결혼하고 거기 가서 시작했습니다 10명 15명 10명 15명 모이는 그곳에서 지붕도 쓰레터로 해 놓고 위에 없어요 안 가려져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금산에 또 미국 부대에 가가지고 또 자동차로 한차로 선교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싣고 봐가지고 지 위에 이렇게 막고 저 그때는 전기도 없어가지고 호랑불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전기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3년 반 내지 사연을 목회를 하면서 서울과 대전에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치는 전두사로부터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그때 경찰서 순경이 5,500원 받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월급을 1,500원 받고 하루에 연탄 두 장씩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신학교 강의를 하니까 서울모라 부산에 대구에 이제 대전에 강의를 하니까 신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한 2,000불씩 2,000불씩 그래서 한 5,500불 가지고 겨우 살아가다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3,4년 또 봉천동에서 목회하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14년 유학하고 미국에 와서 33년을 지금 사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뭐 명예 돈 세상껏 생활했으면 아무데도 목회를 못해요 남같은 사람이 죄인 개수와 같은 사람 바울이 죄인 개수라 그런데 저는 바울보다 더 개수죠 왜 바울은 그래도 자기가 예수를 바로 믿기 전에도 명예가 있고 저는 명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면장으로 계셨지만 우리 가족을 미국에 살릴 돈이 나라에서 안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떡장사로 시장에 나가서 5일마다 17년 반을 떡장사에 가면서 저희 5남매를 5남매를 길르고 먹이고 하느라고 참 고생했습니다 제가 목회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님이 명예가 있어도 그렇게 고생하며 자네들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고생을 못하겠느냐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을 생각하고 영감으로 생각하고 기쁘고 나같은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선후배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게 흥과 은도 필요하지마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역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답이 뭐에요 따라하세요 예수가 답이다 나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말만 하는게 아니고 손을 잡고 끌어올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크고 적은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노저지 총신대학 및 선교대학원에 7회 졸업을 하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깊이 베개하시고 강요남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에게 이런 능력을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금과 은 없을지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자녀들이 자녀들이 없을지라도 나선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불행한 사람에게 던져 주므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동문들 졸업생들 가족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옵나이다 아멘